추가적으로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그것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꼭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거를 제일 기뻐하세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의로움이라고 해요. 의로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인간이 정의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의로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나쁜 것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의로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의로, 네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믿고 뭐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우리가 믿고 그거에 대해서 의지할 때 내 행동도 의지하고 내 삶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의로움인 거예요.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올바른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의로움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완전히 신뢰하는 그 태도, 자세,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종교,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이거와 다른 그 기독교는 뭐냐면요. 우리가 의롭다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거 하고 나쁜 건 안 하고 그것이 의로움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그것이 100%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의로움인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희망인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신다는 그 희망을 갖는 거예요. 네, 그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유, 선한 사람이 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노력해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다 빼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만 요구하셨어요. 그거는 아주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일하는 거로가 아니라 그런데 나쁜 소식도 있어요. 인간으로서 믿음을 갖기는 불가능해요. 말은 쉬워요.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맡기겠습니다. 이러는 거는 쉽죠. 우리가 기분이 좋고 이러면 잠도 잘 자고 그러면 하나님 신뢰하기 되게 좋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도 있죠. 하나님 위에 국개설이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개설이 주님 말씀 위에 국개설이 이런단 말이에요. 기분 좋으면 그런데 그런데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기가 빡 이렇게 물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모기가 물었는데 왜 오기가 안 물게 왜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요. 내 발을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저 거리에 저렇게 가는 예언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주시니까 요청을 들어주시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야 되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기가 물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날 물었네. 이건 내가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기한테는 나를 이렇게 구해주시지 않으셨지만 구해주실 거야. 나를 이렇게 방비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뭐라 하지 이렇게 예방해주실 거야 뭐 이렇게 보호해주실 거야 뭐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제가 잘못된 기독교인 유형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금방 그런데 사실 우리 이 네 가지 유형에 우리 모두가 다 속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모기에 물렸을 적에 불평 안하고 그냥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서 또 수백만 명이 또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나쁜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이 잘 돼가면요. 그러면 우리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는 거로만 심판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정말 그 믿음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사신 분이 있어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간에 당신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무슨 다른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리고 자기 느낌이 이건 아닌데 그런 느낌을 가져도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는 이상의 일이 벌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모든 내 인생을 다 거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삶을 사실 때 맨 마지막 삶 속 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께서 예수님 께 그러셨어요. 네가 예루살렘 을 가서 잡혀서 십자가 죽고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종교적인 지도자도 이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예수님한테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치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당신이 보는 것 자신이 그 느끼는 그 감정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아 하나님이 당신 약속을 안 지킬 거예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조차도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 했던 그 추종자 제자들도 빡 비아랑거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에서도 당신이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당신의 기분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보이는 것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왜 아버지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 할까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자신이 생각하는 거나 자신이 보는 거나 자신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해도 그 순간에는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내가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해도 그리고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주님 한 분만 믿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외롭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주님은 저의 아버지 입니다 고백했어요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네 가지 다른 기도를 할 때 다른 유형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치만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우리가 그러한 유형으로 기도를 하는데 3일 만에 무덤에 돌이 굴려서 열렸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는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모든 그 창조물의 피조물의 그 위에 두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맨 위에 두신 거가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것이 주요 요인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에 두신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하긴 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제일 위에 예수님을 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항상 지키실 거라는 것을 상황이 무슨 상황이 일어났던 간에 믿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그러한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치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성 때문에 못하고 있을 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졌던 그 믿음 그 신뢰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지모델 목사님하고의 관계는요 더 알면 알수록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모델 목사님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뭔가 신뢰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일을 해서 신뢰할 만한 일을 해서 신뢰를 얻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로서는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한 가지 방법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이상의 거를 하고 싶어 하세요 죄를 용서받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든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을 더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믿을만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기적이 일어났어 이러면 믿게 되고 믿게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 믿음을 키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 그런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쌓아올린 그런 믿음은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믿음 경험을 했다고 하나님 경험을 했으니까 믿어야지 뭐 이러는데 그거는 어느 순간에 안 좋은 일이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 믿음 그 선물로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항상 내 자신이 어떤 기분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눈으로 보는 것 같고 그거를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우 하나님 더 신앙을 주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하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있느냐에 상관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건 말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 안 주인 것처럼 느끼고 눈으로 받아도 아닌 것 같고 뭐 느낌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주신 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놓고 아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안 준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하고 느끼고 눈으로 보고 뭐 줬다 안 줬다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냥 믿고 가는 거지 눈으로 보아서 안 주신 것 같고 느낌이 안 준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기도문을 볼 때요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어줬나 안 들어줬나 우리 인간이 보는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들어줬나 안 들어줬나 느낌 가지고 들어줬나 안 들어줬나 이 이해력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 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하면 우리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가 이 질문을 할 때 당연히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어? 근데 내가 안 보여요 어? 이거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뭐가 믿음인지 아셨죠? 여러분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해서 요청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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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거고 if I say to you are your sins forgiven if I say to you dwell on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